이게 어떻게 된거지? 뚫뚫뚫뚫뚫 쿵 영차 영차 깊숙이 쭈욱 쭈욱 단이 우리도 도와줄게 고마워 얘들아 랄랄랄룰랄 뚫뚫뚫뚫뚫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중장비 친구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거야 얼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봐야지 랄랄랄룰랄 랄랄랄랄랄랄 얘들아 다들 모여있네 많이 기다렸지? 단이가 달콤한 초코케익을 사왔어 너희들 깜짝 놀랄걸? 자 봐봐 짜라자잔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히히히 어? 단이 케익이 왜 이래? 설마 단이가 케익을 망가뜨린거야? 우리 초코케익 먹으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히히히 미안해 얘들아 내가 너무 신이 나서 케익을 흔들면서 왔더니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나봐 히히히히 어떡하지? 이제 곧 파티를 시작할 시간인데 흠 단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단이가 단이 구조대로 변신해서 이 망가진 케익을 더 멋진 케익으로 변신시켜주는거 어때? 아 그게 좋겠다 그럼 단이 구조대 출동! 단이 단이 나도 도와줄게 우와 초콜릿이 가득가득하잖아 나도 나도 초코시럽에 막대과자까지 우리도 맞을 수 없지 우와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더 멋진 케익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럼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볼까? 단이가 아주 멋진 케익으로 변신시켜 볼게 음 이 무너진 초코는 어떡하지? 그건 나한테 맡겨다니 내가 모두 판해줄게 알겠어 부탁해 포코 자 좋아 조조조조조조 후 영차 영차 이렇게 땅을 파야지 다시 튼튼한 땅을 만들 수 있다고 다른 친구들도 어서 도와줘 알겠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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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초코향 진짜 진하다 부드러운 향기가 나는데 영차 더 깊숙이 쭉 영차 영차 가니 이 위에 시럽 좀 뿌려줄래? 알았어 가니가 초코시럽을 쭉 쭉 이쪽도 필요해 쭉 땅이 무너졌으니까 이 안을 돌멩이 초콜릿으로 채워야겠어 자 튼튼하게 돌을 돌을 조금 더 부어야될 것 같은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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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초콜릿을 뿌려주고 과자도 짱깃한 냄새 기럽을 다시 한번 뿌려주고 이 위에 상큼한 베리베리 크런치를 솔솔솔솔솔솔 솔솔솔 여기다 뿌려주고 멋진 철골 구조물도 꽂아줘야지 우와 점점 더 근사해지는데 아니 우리도 도와줄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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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이번엔 멋진 바퀴로 옆면도 꾸며주고 초콜릿으로 벽루 착 만들어주고 빠뿡 오 좋아 좋아 멋있어 맛있어 나도 도울게 영차 영차 무너진 초콜릿은 내가 옮겨줄게 조그룹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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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띠들 이제 완성됐어 망가진 케이크 이렇게 멋지게 변신하다니 중장비들 너희들 덕분이야 우와 뭔가 보람있는데? 그럼 우리 멋지게 공사를 마무리한 기념으로 사탕 사진 찍을까? 좋아 좋아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단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어? 누구지? 얘들아 너희들 빠뜨린 게 있다고 우와 뭐야? 행운의 취르잖아? 좋아 그럼 다 같이 사진 찍어볼까? 하나 둘 셋 단위 이렇게 망가진 케이크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니 멋진 케이크로 재탄생했어 역시 우리의 팀워크는 최고라니까 자 그럼 오늘의 초코 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 아띠들 단위의 치환의 활동을 따라해보고 태그와 함께 올려줘 단위가 모두 찾아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